7. 신앙을 권하는 노교수 부부와 달리 독립적이고 강한 메리는 위안에게 젊은 세대로서 객관적으로 종교를 바라볼 것을 권한다. 메리에 대한 위안의 감정은 사랑에 가까웠지만 다른 인종이라는 장애와 위안의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 관계는 순탄하지만은 않다. 그러는 사이 중국의 혁명은 최고조에 이르고 위안이 귀국해야 할 날도 머자났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와 노교수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지 그것은 위안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마치 그의 사정을 알기나 했듯이 그의 본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굴을 불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잠이 깨웠을 때 위안은 메리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큼 나서지도 못했다. 아침이 되어도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노교수의 집에 갔을 때 그는 그 집의 가족 세 사람이 그날의 조간신문의 기사를 보고 크게 놀라고 몹시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노교수는 위안을 맞이하면서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왕군, 이것이 사실일까? 위안은 그들과 함께 신문을 보았다. 거기에는 큰 활자로 중국의 새로운 혁명군이 어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백인 가족들을 습격해 그들의 가옥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한두 명의 성교사, 한 명의 노교수, 한 명의 의사와 그 밖의 몇 사람을 살해했다는 보도가 실려있었다. 위안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소리쳤다. 잘못된 기사일 겁니다. 노부인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아무렴, 나도 이 기사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방에 들어설 때 위안은 그녀를 보지 않았고 지금도 보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가 손으로 턱을 바치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위안은 그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훑어보며 거듭 중얼거렸다.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뭔가 중대한 이유가 그의 눈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지면을 사사치 살폈다. 그때 메리가 입을 열었다. 메리의 말투만 듣고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빠르고 명확했으며 여느 때처럼 변함이 없었다. 나도 그 원인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요. 습격당한 사람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만히 집에 있다가 당한 거예요. 어린애들까지요. 위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잿빛 눈은 맑고 얼음같이 차가웠다. 그 눈은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끝내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위안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이야기했다. 제 사촌생에게 장거리 전화로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는 대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진상을 알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는 문명인입니다. 야만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유혈을 중호해요. 이건 뭔가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러자 노 교수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아무렴 하느님이 그 선량한 우리 성교사들에게 그런 화를 내리시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 단순한 말을 듣고 위안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싶었다. 그들이 성교사들이었다면 하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메리의 눈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을 보자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의 육체가 반기지 않는 것에 굴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니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말이 없었다. 이웃고 노 교수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왕군 무슨 소식이 있거든 알려주게. 위안도 얼른 일어섰다. 노부인까지 따라 나가게 된다면 그와 메리만이 남게 될 것이 두려웠던 까닭이다. 그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그 집에서 나왔다. 만일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그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메리는 어젯밤의 자기 태도를 의지가 박약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자기 국민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꼭 밝혀야겠다고 다짐했다. 위안과 메리는 다시 가까워지지 못했다. 위안은 날이 갈수록 조국에 대한 비난을 씻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했다. 학년 말이었기 때문에 분주했지만 그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외국인 학살이 중국인의 죄가가 아니라는 것을 단계를 밟아서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생이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안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생은 침착한 목소리로 신문기사가 맞다고 대답했다. 위안은 초조한 듯 성급하게 물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나 생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그가 어깨를 으슥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그걸 누가 알아? 폭도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광신적인 이념 때문이겠지 뭐. 진상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러나 위안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믿기 어려워. 어떤 원인이 있을 거야. 상대방이 도발적으로 나왔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생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 진상은 알 수 없어. 생은 화제를 바꾸었다. 근데 언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만난 지 오래잖아. 언제 돌아갈 생각이지? 위안은 곧 귀국하겠다고만 대답했다. 가급적 빨리 귀국하고 싶었다. 만약 중국에 대한 비난이 근거 없는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학교가 끝나는 대로 곧 귀국할 결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후로 노 교수의 정원에 가지 않았다. 메리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기회도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이 친하게 대해 주었지만 만나면 서로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그는 그녀를 만나는 기회를 피했다. 자기 조국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자 노 교수 가족으로부터 피하고 싶었다. 노 교수 내외에도 그의 태도를 알아채고 이전과 다름없는 온화한 태도로 그를 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쩐지 서먹서먹한 데가 있었다. 그들은 결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안이 왜 자신들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가 무엇을 고민하는지는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위안은 노부부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두 어깨에 조국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신문을 읽었다. 승리를 거듭하며 정복지로 진격할 때 어느 군데에서나 취할 만한 행동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는 혁명군의 행동을 가슴 아플 정도로 부끄럽게 생각했다. 때로는 그의 아버지 왕우 장군에 대해서도 마음을 썼다. 혁명군은 연전연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북쪽의 평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눈앞에 있는 이 온화한 노 교수의 가족에 비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도 그들의 초대를 받고 그 집을 찾아가곤 하는 터였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신문에서 본 것을 일체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었으나 그 침묵 가운데 그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침묵 그 자체가 비난이라고 생각했다. 메리의 엄숙하고 냉정한 태도, 노 교수 내외의 기도, 그것이 곧 비난이었다. 그들이 그를 식사에 초대했을 때 노 교수는 식사 전에 형식적인 기도에 이어 근심에 가득한 나직한 음성으로 이렇게 덧붙여 기도했다. 말리 타양에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노부인은 정성껏 아멘이라고 했다. 이 기도도 위안은 참기 어려웠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에게 양친의 신앙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도록 충고해 준 메리까지도 기도할 때 같이 머리를 숙이고 경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도 알고 있지만 그녀는 새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고 노 교수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그녀 자신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도 역시 양친과 함께 그를 비난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안은 다시금 고독해졌다. 그는 학년 말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며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다. 식장에서도 그는 무척 쓸쓸했다. 같은 국적을 가진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학위 증서를 받았다. 최우등생의 명예를 얻은 학생으로 그의 이름이 불리는 것도 고독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그는 혼자서 책과 옷들을 챙겼다. 노 교수 내외의 친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자기가 본국을 향해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자존심이 강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메리와 결혼이라도 할까 봐 걱정했는데 내가 돌아간다니 잘됐다 싶을 거야. 그는 순웃음을 지으며 메리를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메리에게 감사해야 해. 내가 기독교도가 되지 않도록 구해주었으니까 말이야. 그렇다. 그 여자는 나를 한 번 구해준 거야. 그러나 다시 한 번 나를 구해준 것은 나 자신이었지. 3. 위아는 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는 미국을 떠나면서 이 나라에 대해 역시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둘 다 가졌다. 누구나 아름답고 젊고 강한 것을 사랑하듯이 그는 미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그는 산을 덮고 있는 울창한 나무, 죽은 사람의 무덤이 없는 무연한 목장, 잘 먹고 살찐 가축의 무리, 인분이라고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깨끗한 도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것이 아닌 아름다움이나 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었다. 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선이 자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 고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위아는 지난 6년 동안의 유학생활이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곳에서 배운 지식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고 가방 속에는 전문 서적과 노트 등이 잔뜩 들어있었다. 또 그가 쓴 몇 가지 품종의 미래 유전에 관한 연구 논문도 들어있었다. 밀종자도 몇 봉지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전국의 밀농사를 계량해서 획기적인 증산을 꾀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그가 유학에서 얻은 수학이었다. 그는 또한 인생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게 되었다. 결혼은 반드시 동족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과는 달랐다. 하얀 피부, 고수머리, 푸른 눈에는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의 배우자가 될 여자는 검은 눈동자를 가져야 했다. 검은 머리와 노란 피부색을 지녀야 했다. 같은 동족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누름나무 아래에서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메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후에도 언제나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그를 대해주었으나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영혼은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인종이 다른 두 육체 속에 깃들어 있었다. 그 후 꼭 한 번 그녀가 그와 다시 가까워지려고 애쓴 적이 있었다. 기차역에서 노 교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다.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감정에 사무쳐 흐려진 시선으로 조용히 말했다. 편지를 보내주시겠어요? 위안은 그녀의 슬픈 눈빛을 보고 더듬더듬 말했다. 그럼요. 물론이죠. 우리가 서로 편지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얼굴을 살펴보던 메리는 안색이 달라지며 그의 손을 놓았다.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서 노부인이 재빨리 한마디 건넸다. 물론 우리에게도 편지를 해줄 테지. 위안은 귀국하면 반드시 편지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메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녀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과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외국인인 그들에게 편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책과 노트만 간직하기로 하고 이 나라에서 보낸 6년간의 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을 옷을 아주 벗어버리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역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그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 노 교수 가족은 여러모로 보나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애착은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거의 잊었던 고국에 대해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는 아버지 왕우 장군을 생각했고 깨끗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한 혼잡한 작은 거리들을 떠올렸다. 그가 사흘 동안 갇혀 있었던 감옥도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진전된 혁명으로 중국은 모든 것이 혁신되었을 거라고 기대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했을까. 그는 고국을 떠날 때 맹은 경찰에 체포되지 않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그러나 생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혁명군의 부대장이 되어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중국이 변한 증거라고 위안은 생각했다. 배 안에는 중국인 젊은 남녀가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한자리에서 했다. 그들은 모이면 의뢰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했는데 위안도 거기에서 새로운 소식들을 들었다. 아무리 오래된 도시라도 도시계획에 의해 좁은 거리를 넓게 고치고 세계 어느 나라의 못지않은 넓은 길이 사방팔방으로 뻗어있다고 했다. 자동차가 시골길을 달리고 있어서 당나귀를 타고 다니던 농부들도 이제 자동차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혁명군은 많은 대포와 폭격기, 무장을 갖춘 군인들로 조직되어 있다는 말도 했다. 남녀가 평등해졌고 아편을 팔거나 피우는 것은 새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등 많은 악습이 일소되었다고 했다.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위안은 자기가 옛날 기억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혁신된 조국에 대한 정렬이 불타올랐다. 이런 시대에 배운 청년으로서 활약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다. 동포들끼리 탁자에 둘러앉았을 때 위안은 자랑스러운 심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 그리고 우리 생애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 안 그래. 그들은 모두 여리에 넘치는 젊은 남녀들이었다. 왕이안의 말에 다들 흥분한 얼굴로 서로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한 젊은 여자가 예쁜 발을 내밀면서 말했다. 내 발을 봐요. 내가 만약 우리 어머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로 걸어다닐 수 있겠어요.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웃으면서 농담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의 웃음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공자 이래로 처음이란 말이야. 한 청년이 열정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공자를 타도하자. 올소. 하고 응답하면서 모두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우리가 증오하는 옛날의 풍습과 함께 공자를 타도하자. 공자의 효도사상 따위는 짓밟아서 뭉개버려야 한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열광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어떤 때는 진지하게 어떻게 조국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이 젊은 남녀들 가운데 국가를 위해 일해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국가와 애국심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다. 그들은 중국인의 장점과 단점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것을 외국과 비교해보기도 했다. 그들은 말했다. 서양 사람들은 발명력이 뛰어나고 정력적이야. 또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 의지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러자 한 청년이 물었다. 그럼 우리 국민의 뛰어난 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 중국인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이해심이 많아.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힘이 있지.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좀 전에 예쁜 발을 내밀어 보였던 여자가 발끈하며 말했다. 이것 봐요.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에요.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가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이건 참지 않겠어요. 나는 중국 여성들이 무조건 복종하는 버릇을 버리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미국 여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잘 사는 것은 그런 점 때문이라고 믿어요. 익살맞은 한 남자가 맞장구를 치며 다른 남자들에게 소리쳤다. 그건 사실이야.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참는단 말이야. 우린 그것을 본받아야 해. 그들은 모두 웃었다. 젊은이들은 잘 웃는 법이었다. 익사를 떨던 남자도 도도한 기세를 보여준 그 예쁜 여자를 감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위안은 배 안에서 젊은 동포들과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혈기왕성했고 희망의 부풀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 젊은 힘을 믿었고 지식에도 자신만만했다. 새로운 시대가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귀국을 앞둔 그들이 원기가 왕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위안은 그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그들이 외국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신경 쓰였다. 가끔 중국어를 쓸 때도 외국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중국어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반 양장 차림이었고 남자는 전부 양복을 입고 있어서 뒤에서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또 그들 남녀는 밤마다 춤을 추었다. 외국 사람들처럼 서로 뺨을 맞대고 손을 마주 잡은 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스텝을 밟았다. 그러나 위안은 춤을 추지 않았다. 그들이 서양식 행동을 할 때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초연한 입장을 취했다. 옛날 자신도 춤을 추러 다녔다는 것을 잊고 댄스는 우리 것이 아니고 외국 것이야 하고 비판했다. 그가 춤을 추지 않은 것은 신여성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남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손을 내미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는 여자가 지나치게 몸을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자였다. 배 안에서의 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갔다. 위안은 고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무척 기대되었다. 드디어 배가 고국 땅에 도착하는 날 그는 혼자 가판에 나가 육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대륙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멀리서부터 그 그림자를 바다에 비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출렁이는 초록색 바다 저편에 누런 지평선이 나타났다. 수천 킬로미터의 대륙을 흘러온 강물이 조금씩 깎아내려온 황토로 이루어진 지평선이었다. 지평선이 점점 더 뚜렷이 보이고 하구에 누런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위안이 가판에 서서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덧 배는 장애물을 뛰어넘듯이 누런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드디어 고국에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은 한여름이어서 몹시 더웠으므로 그는 배 안으로 목욕을 하러 들어갔다. 목욕탕의 물은 누랬다. 처음에 그는 이런 물에 목욕을 해야 하나 싶었으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이 물로 목욕을 못할 게 뭐 있담. 내 조국 땅에 흙으로 흐려진 물인데. 목욕을 하고 나니 기분이 상쾌했다. 배는 넓은 하구로 접어들었다. 양쪽 강변은 낮고 누런 언덕으로 묵직한 인상을 주었는데 결코 아름답지는 않았다. 언덕 위에 낮고 작은 집들도 같은 빛깔이었다. 대지는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든 말든 상관없는 것 같았다. 강물은 바닷물을 밀쳐내면서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누런 강변은 옛날과 조금도 변한 게 없었다. 위안도 아름다운 풍경은 아님을 인정했다. 갑판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처음 오는 나라를 바라보며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그다지 아름답지는 못하군. 다른 나라의 산들처럼 아름답지가 않아. 위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그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어. 정숙한 여자란 문 앞에 낯선 사람에게는 소박한 차림을 하고 있는 법이야.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보소 귀걸이를 다는 것은 집안에서 하는 법이지. 문득 몇 해 만에 처음으로 시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순식간에 오온절구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그것을 단숨에 써내려갔다. 이 날의 환희를 한층 영광스럽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평탄하고 무거운 인상만 주던 대륙의 한쪽 끝에서 고층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국을 떠나던 날 밤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렇게 고층 건물이 연이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여행자들처럼 뜻밖의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건물들은 평탄한 육지에 우뚝우뚝 치솟아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어떤 백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큰 도시인 줄은 몰랐는데 그들의 탄성을 들었을 때 위안은 내심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백전의 난간에 기대서서 고국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조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배는 부두에 닿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배 안으로 달려와서 승객들의 짐을 지려고 북적거렸다. 배 밑에서는 나룻배를 띄운 거지들이 장대 끝에 동양주머니를 달고 백전에 서 있는 성객들 앞에 들이대며 구걸을 했다. 대부분 병자와 불구자들이었다. 한편 노동자들은 우통을 벗은 채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백인 여자들을 마구 헤치며 뚫고 돌아갔다. 여자들은 놀라며 노동자들로부터 몸을 피하려고 애썼다. 어떤 여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모두가 그들의 불결함과 땀과 천함에 눈살을 지푸렸다. 위안은 같은 동포인 노동자들과 거지들을 보면서 창피함을 느꼈다. 또한 노동자들한테서 몸을 피하는 여자들한테 반감이 잃었다. 노동자들과 거지에 대해 격렬한 증오심이 지솟아 그는 마음속으로 분연히 부르짖었다.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작자들이 아무데나 나다니지 못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 아닌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한단 말인가. 어떤 외국인은 이런 꼴만 보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에게는 하찮은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곧 풀어졌다. 배에서 내리자 노부인과 아이란이 그를 마중 나와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아이란의 미모는 돋보였다. 위안은 어느새 기분이 좋았다. 노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노부인의 힘있는 손을 잡았을 때도 노부인이 웃음이 가득 찬 눈으로 그를 환영했을 때도 그는 배에서 내려오는 성객들마다 아이란에게 눈길을 주는 것을 보았다. 자기와 인종과 혈통이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많은 외국인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니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수많은 거지와 노동자들의 추한 모습도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란은 정말 아름다웠다. 중국을 떠날 때는 아직 어려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부두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동안 위안은 그녀가 세 개의 미녀들 사이에 깨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아이란이 소녀 시절에 풍겼던 새끼 고양이를 연상케 하는 교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게 했다. 눈이 빛나고 재치가 있어 보였고 목소리가 경쾌하고 거침없는 것은 예전과 변함없었으나 어딘지 더 부드럽고 위험을 갖춘 듯했다. 전처럼 자주 웃음을 터뜨리지도 않고 이따금 생글생글 웃었다. 상냥해 보이는 아름다운 얼굴이 가지런히 자른 단발머리와 잘 어울렸다. 그녀는 일부 신여성처럼 머리를 구불거리게 하지 않고 단정하게 빚고 있었다. 깃이 높고 소매는 팔꿈치까지만 내려오는 최신 유행의 은빛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서부터 허리, 허벅지, 발목에 이르기까지 오묘하고 완전 무결한 몸의 곡선이 드러났다. 그녀의 완전한 아름다움은 위안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다. 고국에도 이런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 없었다. 노부인 뒤에는 키 큰 소녀가 서 있었다. 어린 티는 벗었지만 아직 성숙한 여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아이란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맑고 우아한 멋이 있었다. 아이란이 옆에 없었더라면 그만하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키가 크고 동작이 우아하며 달걀형의 얼굴에 피부가 흰 편이고 검은 눈썹 밑에 두 눈은 큼직했다. 아무도 그녀를 소개해 주지 않았지만 곧 메이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감옥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을 때 그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달려왔던 소녀였다. 그는 말없이 메이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고개를 숙였다. 위안은 그녀의 얼굴이 퍽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위안을 마중 나온 사람이 또 있었는데 소설가 우시였다. 그 소설가는 멋진 양복을 입고 코수염을 약간 기르고 있었다. 머리에는 매끈하게 기름을 발라 윤이 났고 태도는 자신만만했다. 이곳에 나올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듯 당당했다. 위안은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위안이 우시와 인사를 나누자 노부인이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위안, 이 사람은 아이란과 약혼한 사이란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결혼 날짜를 미루었다. 아이란이 그러자고 해서. 노부인은 우시를 좋게 보지 않았고 위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는 마땅한 자리가 아니었기에 위안은 우시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그리고 웃음을 짓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이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 잘 됐군요. 우시도 좀 나른한 듯하면서도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버릇대로 눈꽃불을 내리깔고 지그시 위안을 바라보며 자랑하듯 유행하는 영어로 대꾸했다. 정말이지 운이 좋은 것은 저입니다. 그는 한 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내렸다. 위안은 이 묘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 손의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다. 어쨌든 그런 대화에 익숙지 않은 위안은 잡았던 손을 놓고 모호한 태도로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 위안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그 소설가는 이미 결혼한 몸이 아니었던가. 나중에 노부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리라 마음먹었다. 잠시 후 자동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리로 나왔을 때 위안은 소설가와 아이란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 다 중국인이면서도 어딘가 다른 데가 있었다. 단단히 뿌리를 박고 있는 오래된 나무의 밑동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것 같았다. 노부인은 다시 위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 어서 집으로 가자. 이곳은 무척 뜨겁구나. 노부인이 인도하는 대로 거리로 나왔다. 자동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부인은 여전히 위안의 손을 잡은 채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안내했다. 메이링도 노부인 옆에 붙어서 따라갔다. 아이라는 작은 진홍색 자동차에 약혼자와 함께 나란히 탔다. 호화스러운 자동차에 탄 두 사람의 자태는 마치 남신과 여신처럼 보였다. 차 뚜껑이 열려 있어서 두 사람의 검은 머리와 그들의 황금빛 피부에 햇살이 쏟아졌다. 차체의 황홀한 진홍색도 그들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두 사람의 거의 완벽한 모습과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위안은 그들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이렇게 선명한 아름다움은 미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군중들도 이 부유한 사람들의 나들이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거지 하나가 몸을 비꼬며 다가왔다. 그는 기족적인 진홍색 자동차에 매달려 거지 특유의 콧소리로 애걸했다. 한 푼 줍시오. 제발 한 푼만 적선합시오. 그러자 차에 타고 있던 기족적인 소설가는 거친 목소리로 거지에게 호통을 쳤다. 이놈아 그 더러운 손을 놓지 못해. 그러나 거지는 놓기는커녕 더 달라붙어 애걸했다. 소설가는 가죽 구두를 벗어들고 그 뒤꿈치로 거지의 손을 후려갈겼다. 거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상처난 손을 입가로 가져가며 군중들 속으로 달아났다. 소설가는 아름다운 흰 손을 위안에게 흔들어 보이고는 차를 출발시켰다. 진홍색 자동차는 햇빛 속으로 미끄러지듯 달려갔다. 위안은 귀국 후 주변 일을 파악할 때까지는 무엇에든 지나친 신경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그도 안심했다. 외국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이 현대화 되어 있어. 그런데도 공연이 걱정했어. 사실 그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그는 고국의 주택과 도로와 민중이 가난하고 야만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기뻤다. 그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노부인은 전에 살던 집에서 큰 양옥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을 보고 더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자동차가 양옥집 앞에 도착했을 때 노부인이 설명했다. 아이란을 위해서 이리로 이사했다. 이 애가 전에 살던 집은 너무 좁고 초라해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없다고 하잖니. 나도 마음먹고 있었던 일이고 메이링을 집으로 데려와 한 가족처럼 지내기로 했다. 정말 그 애는 친딸과 다름없어. 그 애는 장차 의사가 될 거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지.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한방의학을 메이링에게 모두 가르쳤지. 그 애는 지금 외국 사람이 경영하는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고 2년만 더 다니면 졸업할 거야. 졸업하고 나면 그 대학의 부속병원에서 2, 3년 근무하게 된다더라. 난 그 애에게 내과엔 한방이 제일이고 절개하거나 살을 꼬매거나 하는 외과는 서양 쪽이 낫다고 늘 말하곤 했지. 그런데 메이링은 이 둘을 다 배운 셈이야. 고아한 일도 거들어주고 있단다. 혁명 이후로 남녀관계가 자유로워지니까 버려지는 어린아이들도 더 많아졌어. 위아는 메이링이 벌써 그렇게 자랐나 하고 의아스러운 듯이 말했다. 나는 메이링이 아직 어린애인 줄 알고 있었네요. 노부인은 재빠르게 대답했다. 그 애는 스무살이야. 이제 다 컸지. 아이람보다 여섯 살 아래지만 더 어른스러워. 애가 조용하면서도 보통 담이 큰 게 아니야. 언젠가 외과 수술에 조수 역할을 할 때 가본 적이 있지. 어떤 여자의 목덜미에 난 커다란 혹을 절개하고 있었는데 그 애는 조금 더 손을 떨지 않더라. 남자 이상이야. 피가 칼칼 쏟아져 나와도 까딱 없었어. 의사도 그 애를 칭찬하더라. 침착하고 두려움이 없는 애야. 그리고 다행히 메이링과 아이란은 사이가 좋아. 메이링은 아이란처럼 노는데 취미가 없고 아이란도 메이링과는 생각하는 게 달라도 사이가 좋으니 다행이야. 이때 위안과 노부인은 응접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메이링은 나가고 차와 가자를 나르는 한여 외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 위안은 먼저부터 궁금하게 여기던 것을 물어보았다. 어머니 그 우실한 소설가는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부인은 한숨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알았다. 아이란 때문에 무척 속상했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우시도 그렇고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아서 말이지. 이 큰 집에 이사 온 것도 그 애 때문이야.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면 차라리 우리 집이 낫다고 생각한 거야.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부인과 이혼하고 자유로운 몸이 될 때까지 너무 깊은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었어. 본처는 구식 여자인데 16살 때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켰대. 나는 그 사람과 부인 중 어느 쪽이 더 불행한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어. 나도 비슷한 결혼생활을 했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 더욱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그래서 내 딸만은 행복한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결심했어. 두 사람의 고민을 나는 잘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다 해결됐어. 요즘은 이런 일도 쉽게 처리되더구나. 이혼이 성립되어 우시는 자유로워졌고 가엾은 부인은 먼 곳에 있는 고향으로 떠났지. 그녀가 친정에 가기 전에 내가 한 번 만나봤어. 그녀는 이렇게 끝날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끝날 줄. 하는 소리만 되풀이했어. 얼굴도 예쁘지 않았고 나이도 우시보다 다섯 살이나 많았어. 요즘 누구나 짓거리는 영어 한마디 못했고 전에는 전족을 했는지 큼직한 신발을 신고 있더구나. 사실 그 여자 말이 옳아. 그 여자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셈이지. 하지만 그 여자를 생각할 여유가 내겐 없었어. 아이란의 장래가 걱정돼서. 우리 같은 늙은이는 새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단다. 만사가 다 뒤집힌 게지. 법률도 없고 형벌도 없으니 말이다. 노부인의 말이 끝났을 때 위안은 미소를 지었다. 백발이 된 노부인은 서글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느 노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안이 그렇게 느낀 것은 지금 그가 용기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다. 귀국한 순간부터 왠지 이 도시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도처에 큰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기계료를 파는 상점, 세계 각지의 모든 상품을 파는 백화점이 여러 군데 있었다. 구멍가게 같은 초라한 상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이 도시는 세계 중심지의 하나였다. 새로운 건물들이 서로 높이를 다투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6년 동안에 20여 개의 웅장한 건축물이 치솟고 있었던 것이다. 귀국한 첫날 밤 위안은 자기 방에서 대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생이 머물고 있는 미국의 도시에 묻지 않았다. 그를 애워싼 불빛들, 자동차 소리, 수백만 인간의 힘찬 생명력이 주위에 가득했다. 이것이 그의 나라였다. 달 없는 구름을 배경으로 환하게 드러난 것은 이 나라 사람이 만든 상품을 선전하는 이 나라 말로 쓴 글씨였다. 이 찬란한 도시는 그의 조국의 도시였다. 문득 아이란 때문에 불행해진 여자를 생각했다. 그는 슬픔을 억누르며 새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물러가야 한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아이란도 우리도 모두 옳다. 누구도 현대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는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위안은 며칠 동안 희열 속에서 이 거대한 도시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감옥을 나오자마자 그 길로 고국을 떠났던 그는 이제 완전히 고국에 돌아왔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자기 자신의 감옥뿐만 아니라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속박의 문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느꼈다. 아버지가 그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던 일도 청춘 남녀들이 자유를 향한 갈망을 외치다 체포되어 총살당했던 일도 지금은 흘러간 한순간의 꿈이었다. 이 자유, 수많은 목숨을 희생한 이 자유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무엇에 속박받고 있는 듯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틀 후 맹에게서 편지가 왔다. 형을 마중 나가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도를 현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낡은 집을 헐고 시가지를 뚫고 시원스럽게 뻗은 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절은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학교를 세울 계획입니다. 새 시대에 그런 건물들은 필요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나는 혁명군 부대장으로 장군의 부관이 되었습니다. 장군은 사관학교 시절에 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형이 일할 만한 자리가 있다고 전해달랍니다. 장군이 최고 수뇌부의 세력가들에게 말해두었으니 형이 좋다면 이곳 대학에서 강의를 맡을 수 있습니다. 형도 여기서 살며 이 도시의 건설에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활기찬 편지를 읽은 위안은 감회가 새로웠다. 수배를 받던 맹이 그렇듯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반문했다. 나는 정말 젊은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하는가. 이 길이 내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가장 빠른 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으므로 그것을 끝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우선 집안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녀야 했다. 더구나 사흘 뒤에는 아이란의 결혼식이 있었고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에도 다녀와야 했다. 귀국하고 보니 아버지에게서 두 통의 편지가 와있었다. 늙은이의 떨리는 필적을 대하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왈칵 솟았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왕우도 무대 뒤에 늙은 배우처럼 희미해 보였다. 위안은 꼭 아버지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6년이라는 세월은 아이란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소녀였던 메이링을 처녀로 키운 동시에 집안 어른인 왕따 부부에게는 어쩔 수 없이 늙음을 더해 주었다. 노부인은 머리만 거의 백발이 됐을 뿐 다소 여인 모습에는 노련한 미가 깃든 반면에 왕따 내외는 노년의 분위기가 완연했다. 지금은 자기 집을 팔고 장난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위안은 그곳으로 찾아갔다. 왕따는 정원의 파초나무 그늘에 앉아있었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이제 그는 육체적인 향락은 그만두고 기껏해야 가끔씩 미인화를 사는 정도였다. 그림을 수백 장 수집하여 보고 싶을 때에는 하인을 시켜 가져오게 해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림을 감상했다. 위안이 갔을 때도 한여가 파리를 쫓으면서 어린애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듯이 미인화를 한 장씩 넘겨주고 있었다. 왕따는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다. 이 노인의 왕성한 정력은 쉽게 늙지 않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따금 피우는 아편 때문인지 사그라지는 바람처럼 순식간에 그의 육체에서 살과 기름이 빠져나갔다.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몸에 너무 큰 옷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헐렁해 보였다. 기름기 때문에 팽팽했던 곳에 이제 누런 주름이 축 늘어져 있었다. 옛날과 다름없이 호화로운 것은 의복뿐이었다. 좋은 비단이었지만 뚱뚱했을 때 마련한 옷들이라 팔꿈치 부분이 접혀서 구겨지고 소매는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위안이 옆에 다가서자 노인은 잘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어물러물 말했다. 난 여기서 혼자 그림을 구경하고 있단다. 딴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그는 옛날처럼 축파를 던지면서 웃었는데 과도한 음란으로 거칠어진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이 왠지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한여 쪽을 바라보았다. 한여는 황홀한 눈으로 위안을 바라보다가 곧 노인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인에게 웃어보였다. 노인의 웃음소리나 목소리에는 옛날 같은 힘이 없었다. 잠시 후 노인은 여전히 그림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외국에 몇 해나 가 있었지. 위안이 6년이라고 대답하자 왕따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다. 위안이 자세히 들려주자 노인은 생이 생각날 적마다 하는 말인 듯 중얼거렸다. 그 녀석은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단 말이야. 큰아들 말이 그 녀석이 아무래도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해. 그러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위안은 노인의 원기를 북돋아 줄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큰아버지 내년 여름에는 돌아온답니다. 노인은 대나무 옆에 서 있는 그림 속 미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오, 그래. 편지에도 그렇게 썼더라만.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생기가 부쩍 나서 위안에게 물었다. 넌 맹이 부대장이 된 것을 알고 있니? 위안이 빙글에 웃으며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 놈이 참 잘됐다. 월급도 많이 받고 게다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집안에 군인이 있다는 것은 든든한 일이지. 내 아들 맹도 요즘엔 지위가 무척 높아졌어. 저번에 집에 다니러 왔는데 서양식 군복을 입고 왔더라. 혁대엔 곤총을 차고 구두 뒤꿈치엔 박차가 달려있었어. 난 똑똑히 봤지. 위안은 백부가 지난 6년 동안의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썼더니 이제는 부대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왕따는 위안과 함께 있는 자리가 좀 거북한 듯 옆 테이블에서 주전자를 집어 차를 따라주려고 했다. 위안이 사양하자 이번에는 담배를 권했다. 그제야 위안은 백부가 자기를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왕따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위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넌 어딘지 서양 사람 같구나. 오시며 걸음걸이며 꼭 서양 사람 같아. 위안은 웃긴 했으나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이었다. 아무튼 대답할 말도 없었고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안은 왕따 옆을 물러나면서 한 번 뒤를 돌아다 보았다. 왕따는 벌써 그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이윽고 입을 벌린 채 잠들어버렸다. 한여가 위안에게 정신이 팔려 부채질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파리 한 마리가 왕따의 광대뼈에 앉아 벌어진 이까지 개어갔다. 그래도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위안은 이번에는 백모에게 귀국 인사를 할 참이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는 귀국한 이래로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미국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그는 이 방의 분위기가 퍽 마음에 들었다. 바닥에는 아름다운 빛깔로 새와 짐승과 꽃을 수놓은 융단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고구백자와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풍경화가 산뜻하게 걸려 있었다. 창문에는 붉은 벨벳 커튼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러 개의 훌륭한 조각을 새긴 검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타구도 흔한 것이 아니라 파랑새와 아름다운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방 좌편의 창문 사이에는 사계절의 풍경이 그려진 내폭의 병풍이 펼쳐져 있었다. 봄에는 홍매와 여름에는 흰 백합화, 가을에는 노란 국화, 겨울에는 눈이 덮인 붉은 열매가 있는 대나무였다. 위안은 이렇게 호화로운 방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테이블마다 상하나 은으로 새긴 장식물이 놓여 있어 한참을 혼자 있었는데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노 교수 집에 갈색으로 퇴색한 응접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다. 위안은 그를 안내해 준 한여가 돌아가자 혼자 방안을 거닐었다. 이윽고 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정원으로 들어오더니 응접실 창문 앞에 멎었다. 사촌형 내외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위안이 상상도 못할 만큼 부유해진 듯했다. 사촌형은 이미 중년이 되어 있었고 자기 아버지처럼 몸이 비대했다. 몸에 꼬 끼는 양복을 입고 있어서 불룩하게 나온 배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둥근 얼굴은 머리까지 면도질을 해서 마치 잘 익은 참외처럼 보였다. 그는 더운지 땀을 닦으면서 들어섰다. 한여에게 밀짚모자를 건넬 때 그의 목더미를 보니 세 겹으로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형수는 아름다웠다. 젊은 티가 가시겐 했으나 아이를 다섯이나 낳았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아이를 낳으면 상류사회의 풍습대로 아이를 곧 유모에게 내주고 유방을 띠로 감아 모양을 냈기 때문에 처녀처럼 날씬했다. 마흔 살인데도 얼굴은 화색이 돌고 휘었으며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고 검었다. 고생하거나 세월이 남긴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인사를 했다. 평상시에 곧잘 부리는 신경질을 감추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비대한 남편에게 힐끗 불쾌한 시선을 던졌을 뿐 위안에게는 정중했다. 그는 이제 집을 뛰쳐나온 촌뜨기도 아니고 평범한 친척 아이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따온 인물이었으니 그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것이다. 인싸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 앉았다. 사촌형이 한여에게 차를 가져오게 했다. 그제야 위안은 이야기를 꺼냈다. 형님, 요즘은 뭘 하시죠? 세월이 무척 좋은 모양인데. 사촌형은 너토루 숨을 짓고 나서 불룩 내민 배에 가로 걸린 금시계줄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난 요즘 새로 설립된 은행의 부총재로 있어. 조개인 전쟁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은행 경기가 좋아. 은행이 많이 생기고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너도 나도 땅을 샀었지. 우리 할아버지도 땅을 사놔야만 안심했어. 하지만 이젠 땅도 안전하지 않아.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주의 땅을 빼앗는 판이야.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요. 위안이 놀라 물었다. 그러자 형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창견을 했다. 그런 놈들은 모조리 잡아 죽여야 해요. 그러자 사촌형은 꼭 맞는 외국제 양복 저고리 속에서 몸을 약간 움츠리고는 살찐 두 손을 쳐들며 말했다. 그냥 두지 않으면 어떡해. 요즘 세상에 그걸 막는 사람이 있겠어. 위안이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고 말하자 사촌형은 그 말을 일축했다. 정부. 군부와 학생이 날뛰는 판국에 정부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모두 제 수단껏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행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외국군대와 외국법이 보호해 주니까 안전하거든. 그러고 보면 난 꽤 좋은 자리를 차지한 셈이지. 다 친구 덕분이야. 그러자 그의 아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내 친구 덕이죠 뭐. 내가 은행가의 부인하고 친하니까 당신 일을 부탁했잖아요. 그래 누가 아니래. 사촌형은 급히 말했다. 그리고는 못마땅한 듯이 침묵을 지켰다. 드러내놓고 꺼낼 얘기가 아니거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모르는 대가를 치르기라도 한 눈치였다. 그러자 형수는 위안에게 애교있게 물었다. 그녀가 말하는 태도와 거동에는 세련된 애교가 넘쳐 흘렀다. 마치 거울 앞에서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 위안. 이제 훌륭한 신사가 되어서 귀국했군요. 아는 것도 많아지고. 위안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다. 형수는 명주 손수건을 입에 대고 생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재밌는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지는 않겠지요. 미국으로 떠날 때와는 다를 테니까. 위안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형수는 왠지 거짓으로 감싸여 있어 본심을 알기 어려운 사람 같았다. 그때 한여가 왕따의 아내를 부축하고 들어왔다. 늙은 부인은 한여의 부축을 받으며 서양식의 호화로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몸이 가늘었으나 고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머리는 아직 검었으나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아직 시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었다. 왕따의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위안의 절만 받고 앉아서 한여에게 큰소리로 심부름을 시켰다. 차 좀 가져온. 한여가 차를 가져오자 그녀는 기침을 한 번 하고 점잖게 침을 뱉었다. 그리고 위안에게 말했다. 부처님 덕분에 지금까지 탈없이 지내왔다. 기침이 좀 나고 아침이면 가래가 끓기는 해도. 이 말에 며느리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이 위로의 말을 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위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물었다. 그래 우리 둘째 놈은 거기서 어떻게 지내느냐. 위안이 쌩은 잘 있다고 말하자 왕따의 아내는 힘을 얻은 듯 다시 말했다. 돌아오면 곧 장가를 보내야겠어. 그러자 며느리는 깔깔 웃으면서 경박하게 말했다. 쌩은 강제 결혼은 안 할걸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왕따의 아내는 아무리 타일로도 듣지 않는 며느리에게 원망어린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다시 위안에게 말했다. 셋째 놈은 부대장이란다. 아마 너도 들었을 테지. 맹은 새로운 군대에서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단다. 위안은 맹 때문에 백모가 얼마나 안달했던가를 떠올리며 순웃음을 지었다. 사촌형은 위안이 웃는 것을 보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이야. 맹은 남쪽에서 혁명군의 가담에 처올라왔어. 지금 새로운 수도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지. 부하도 많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잘 싸웠다고 늘 말하더구나. 그 애는 아무 때라도 자기가 원하면 집에 다녀갈 수 있어. 예전의 갈리들이 모두 외국으로 도망쳐버려서 다시 뒤집힐 염려는 없어. 그래 맹은 안전하지. 바빠서 시간을 못 내는 게 탈이긴 해도. 왕따 아내는 남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인 듯했다. 잠시 기침을 하더니 침을 뱉고 나서 물었다. 이제 외국에도 다녀왔으니 위안,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참이니? 월급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위안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이란의 결혼식이 사흘밖에 안 남았으니 우선 거기에 참석해야죠. 그 다음엔 아버지를 찾아뵈려고 해요. 나머지 문제는 차차 생각해봐야죠. 아이란 말이냐. 나 같으면 딸을 그런 놈에게 주지 않겠다. 차라리 절에 보내면 보냈지. 아이란을 절에 보내요. 며느리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말하고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고 말고. 왕따의 아내는 며느리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갑자기 가래가 끓어오르지만 않았다면 몇 마디 더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몹시 기침을 하자 한여는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쳐주었다. 이윽고 위안은 작별 인사를 했다. 맑게 갠 날이었다. 그는 햇빛을 흠뻑 받으면서 유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다. 늙은 백분의 외에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젊었고 시대도 신시대였다. 이 찬란한 여름날 아침에 이 항구도시의 거리거리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젊은이뿐인 듯했다. 팔이 드러나는 엷은 색깔의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멋쟁이 신사들과 데이트를 하며 활보했다. 이 도시에는 젊은이들만 사는 것 같았다. 위안은 자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생이 즐거웠다. 시간에 가dt다. 감사합니다.